민수기 6장 203페이지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모세게 말씀하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하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푸시기 원하며 요하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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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나와요 그 여기가 뭔가 의미가 있구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정확히 안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깨닫게 만든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을 전체의 말을 못해요 성경 우리 일과 천국과는 구원에게 합당한 책이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깊이 깨닫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옥토가 되잖아요 또 또 못 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삼모하라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말씀이고 초장도 푸른 초장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 성령의 생수 나는 한국계의 지금 목사의 타락이 뭘까 본질의 회복이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간단하잖아요 정말 주님 만난 분일 체험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기도 대학 가고 음성도 못 듣고 황경한 장롱처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 일방적으로 고백하지 아 못 듣는다고 거의 못 듣는데 그 보통 다 그러니까 물론 모세처럼 대면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메시지가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저부터 정말 이 성경 말씀 얼마나 깊게 담아줄까 저는 조금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 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부성자 성령에 대해서 성경의 정확한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은 암만큼 힘이기고 저는 조금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깨닫는 말씀 이게 성부성자 성령이 보이더라고요 첫째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을 주신 성부 하나님 지키고 원하고 두 번째 요한은 얼굴을 내게 외치자 은혜에 베푸기 원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주 예수 그대의 은혜와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좋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순간에 휴장이 짝지지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 보좌의 은혜거든요 은혜랑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청산했다 테드라타의 모든 죄가 영수되어갖고 구속했다 아기름부터 샀다는 거잖아요 은혜 했더니 은혜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 전파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게 얘기하지 않느라 대부분 목회자들이 율법 윤리의 도덕 철학 같은 얘기하니까 은혜를 몰라 은혜를 은혜의 복음 전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은혜의 복음하고 세 번째 시작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은혜의 평강의 단어가 평강은 뭐예요? 평강 성령받아 평강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후 성령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하 요하 요하가 첫째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왜? 성부 하나님은 복을 줘요 여기는 반드시 말씀을 행함으로 지켜야 돼요 행함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 단어 믿음 단어가 행함, 믿음, 강구 이렇게 해서 은혜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데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해 죄 용서받을 때 은혜, 은혜, 은혜 요즘 은혜에 참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네 우연이 없었네 은혜란 날 얼마나 떠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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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오직 은혜예요 은혜 여기 온 것도 은혜고요 모두가 은혜 반대말은 뭐냐면 행위, 노력, 자격이거든요 세상은 모두가 자격 모든 스펙 쌓고 노력하고 그래갖고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피곤한 생존 경력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렇구나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단어 이제 본문에 은혜가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평강주기 원하는 아 왜 여기서 똑같이 여호와 여호 한 번만 이제 똑같이 여호와 여호와 그런데 왜 어느 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축복해 줘라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해 줘라 종은 축복권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축복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축복의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 회복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되겠냐고 마귀는 지위를 떠는 천사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오늘 목회자가 자기 지위를 위치를 떠났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피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변질됐어요 그래서 좀 잘못했다고 되겠냐고요 자리를 위탈했는데 자리를 떠났는데 그 자리를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위를 떠난 천사 왜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납니까 그래서 타락이죠 오늘 목회자의 본인의 자세가 뭔가 적어도 축복이 줘야 되고 축복이 임해야 되고 축복이 불여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여호와 여호와 세게 해가지고 복을 빌어주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복에 임할 때에 교회는 새로나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나타나 아 그렇구나 저는 내 나름대로 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런데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행해야 되고 어떤 때는 믿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했거든요 행함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믿었다 믿음이다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혜도 행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제 형수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다는 확신 가운데서 자녀가 된 그 사랑에 감사 기쁨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해야 된 게 아니고 믿고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성기게 됐고 여러분 왜 얘기 왔습니까 십자가 피해 죄 용서에 감사 감격해가지고 자녀들이 감사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십자가 피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래서 죄 용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성부안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축복은 와요 복은 복은 여러분 자 그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왜 성령이니까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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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이 내 주위에야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실학이 와요 감사가 와요 먼저 믿고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강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는 행함 믿음 강구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여기 강구 기도해서 성령 불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11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성령이 불이 왔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한절히 강구해서 성령 받고 불받고 방언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11조로 예를 들면 축복 얘기하는데 말씀을 지켜야 11조 행한 것도 성부하는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함으로써 복이 그래서 복 복주기 복이란다 여기서 복이란다 복이란다 첫 번에는 복주기 원하고 그랬잖아요 복주기 원하고 은혜주기 원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절대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때 보니까 한마디로 출애굽은 세상에 탈출했는데 홍해바다 걷는 건데 홍해바다는 모세 혼자 갈라놓고 구원시켰더라고 우리 구원의 모정은 모세 혼자 이수님 혼자 십자가 다 이루었지 우리 아니에요 출애굽은 세상 출발은 홍해는 십자가 부활이고 구원 받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당은 가난한 땅은 점령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행함은 상급은 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일한 대로 우리 열심히 일하고 나라면서 기도하고 모이고 다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민족을 살려기 위해서 중부 기도하고 힘쓰고 예수는 행함이 있을 때 상의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행함이 있다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성령 받고 강구하면 방언도 받지요 그런데 물어볼게 11조 하면 방언 와라 방언 받으려면 과가 이과로 가야 되겠더라고 성령과 가야 돼요 성령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고 심고 성기고 사랑하고 복 첫째 복이나 복은 행해야 돼요 암행이죠 또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또 성령 은사 모든 것은 강구해야 되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떤 데 행해야 되고 어떤 데 믿어야 되고 헷갈려 딱 과가 여기구나 보고는 살아보면 되고 아멘요 그리고 은혜는 은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지 우리 노래 여기는 행위가 하지만 여기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를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 그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서 받고 나니까 강구하니까 평강하고 은사도 하고 능력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있죠 내가 억지해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 때문에 아멘요 할렐루야 성경을 정확히 성부 성자 성령만 알아도 아 성경이 이렇게 깊은 질질이 있는데 왜 왔다 갔다 할까 왜 이럴까 구원은 문제가 돼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애굽, 광야생활, 가난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나오네 억진가 아닌가 잘 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 뭐냐면 애굽은 세상을 말해 출애굽, 세상이 탈출해야 돼요 애굽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을 볼 때 보니까 여기서 홍해를 걷고 홍해는 물속에 잠기고 올라온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왜 성반한입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호의 정욕, 위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온 것이라 아, 이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대체되구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여기서 나오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의 원수가 뭔가 여기 세상이 원수고 임금 마귀, 바로왕이고 그러죠 그런데 아말렉이 출애굽을 볼 때 광야에 바로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과 출애굽 20장 보면 모세가 여기서 막 싸우고 모세가 손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아말렉과 싸우고 이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손자족석 육신을 말해요 육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난한 땅의 싸움은 일곱족석, 사단을 의미해요 그러면 원수가 뭐냐면 세상 육신, 사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감아보면 아, 세 나라의 원수는 애굽은 세상이고 아말렉은 육신을 후속하기 때문에 육신과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은 가난한 사단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예정에서 이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사단은 원격 조정 이해가 돼요? 자, 세상 임금은 막이기 때문에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막이고 육신은 내 안에 원수 세상은 밖에 원수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막이고 육신으로 살아면 세상 따라가고 막이 따라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보자고요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어떻게 육신을 이겼는가 그거 보니까 세상에 나오고 홍해바다 건네여서 세리받았고 중간에 죽어야 되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 기도했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내리고 내리고 여호사 칼날로 앞장 싸웠지만 여호사 말씀의 칼이란다면 성령을 기도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로 싸웠네 맞아, 맞아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내 안에 육신의 소유 절대 못 이겨요 성령 성령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땅 점령을 때 일곱 족속의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따뜻해 믿음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마귀를 말합니다 성구, 성자, 성구 나와야 나와요 오, 가난한 땅과 애국, 아말렉 이 세 원수도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네 이해가 되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부, 성냥 같이 일하시는데 그때 역사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의지하느라 그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와요 그래야 아말로 육신을 이겨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을 세우고 절대 육성령 아니고 이길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미나시 바랍니다 가난, 가난 일곱 족석은 믿음으로 왜 믿음이라고 짓는 거예요? 가난한 땅, 요단강 건너고 나서 홍해 바다는 무엇에 홀린 자였지만 요단강은 그냥 믿음을 받고 가버려 그리고 가난한 땅 앞에 철옹은 열의 고성 열의 고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점령해 그때 하루에 한 바퀴 칠칠칠 일곱 바퀴 외쳐라 그래서 믿음으로 점령한 거 믿음으로 요사 1장에 보면 요사가 뭐란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자 너는 요단을 건너 이백선 가라 그런데 요사라는 뜻이 구원은 요하는 구원시다 예수 요사랑 예수는 같듯이에요 모세는 가난한 땅 못 가는 건 뭐냐 율법이기 때문에 못 가요 절대 요사만 가요 그런데 네 발밥안 다 너에게 주었느니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건 십자가 사건이더라 다 이미 믿었어 그러면 그는 아브라니스의 약속인데 그걸 믿었어요 믿음 요사는 아브라니스의 약속을 그냥 믿고 받고 요단강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받고 들어가더라고 홍해가 달라요 그리고 가난한 땅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홍해 기도 믿음 믿음은 뭐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믿는 믿음으로 가난한 땅 천국 간다 얘기죠 아메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안다 믿음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리 하나님이 나왔죠 이해가 돼요? 이거 알면 그렇구나 믿음으로 세상 정복하고 믿음으로 가난한 땅 점령하고 믿고 받은 질로 믿고 믿고 다시 믿음이 영의 세계인데 그대로 이미 응답 받으면 현실은 아니지만 됐다고 믿고 가고 이러면 보세요 엘리아가 불이 떨어지고 사다란 곳을 깨뜨리고 기도일 때 구름장 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왕한테 빗길에 맞게 빨리 가서도 그래 구름장 보고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정복하고 모든 것 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리 하나님 삼일체라는 게 나왔어요 이해가 되냐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하면 사실 차분하게 계획해야 되는데 제가 가능한 여러분이 피곤한 줄 알기 때문에 핵심만 딱딱히 얘기하고 얼른 지금 빨리빨리 하느냐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원리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암연하세요 할렐루야 빨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저거는 격하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제가 억지 해석이 아니고 누가 보시보자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른 양 비유 양을 잃었을 때 아홉아홉 마리 우라인 양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죠 누구요? 이른 양이 성장 예수님이죠 이른 드라카마 비유 열 드라카마 해서 동전 일어섰을 때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쓸고 찾았던 등불이 성령에 부리되겠죠 이해가 돼? 그 다음에 탕자 비유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려 기다려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와요 그러면 아버지 모습이니까 탕자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성부 하나님 말하죠 이른 양 비유도 성장 예수님 이른 드라카마 해도 성장 하나님 탕자 비유도 성부 하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성부 성장성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요 그러면 마트비 25장도 성부 성장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92년대에 고민한 게 92년 10월 28일 믿어야 청구한다고 흑구한다고 그런 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요 마트비 25장에 말세장이지 그렇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그렇죠? 세 가지 비유가 뭐니? 와 그래 열천여 비유는 성장 예수님과 신부관계잖아요 맞아 맞아 25장에 달란트 비유는 다섯 둘 테이렌트 달란트 은사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행위잖아요 백과 심판 때 성부관계예요 그래 열천여 비유도 그분 앞에서는 성장 예수님과 신부가 될 것이고 탈란트 테이렌트는 은사 능력인데 성령이 은사고 양과 염소 비유도 성부 하나님이지 마지막 하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죠 성장 예수 그로서 신랑 앞에 신부가 되죠 가르쳐 놨네 나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 신분이 제가 목사도 되고 우리 집의 남편도 되고 산만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되죠 신분이 그렇다면 성장 예수님 앞에서는 신랑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신부라고 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하고 여기는 신분이 뭐 있겠어 알아맞혀 봐 우리 성도들 말해 말고 너무 쉬운데 성경이 그 드는데 탈란트 테이렌트 다섯 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달 악하고 괴로운 종아 종 답답다 종 이게 나의 중요해 성령 앞에서 사역에서는 자녀로 신부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되죠 신부로 심판해 신랑이 부모가 자녀를 심판해 안되죠 성령 앞에서는 아까 오케그로운 종아 종으로 심판 받아야 돼요 목사들이 아 나는 주일성소고 11조 있어라 일반 성도 주일성 11조 오면 청국한다고 봅니다 목사들 다 100% 청국간대 왜? 주일성 11조 있거든요 뭐지야 이 싹구나 얼마나 많은 종들이 지옥간대 다나님 나왔잖아요 종을 심판해 본다고 이 깝깝한 인간들아 나는 목사들 얘기했던 내가 안고 다니고 열이 나 정말 진짜 문제가 많아 얼마나 세수 타락인지 몰라 목회자가 바꿔줘야 돼요 한국의 문제는 목회자 문제예요 종 정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깡패도 충성하라 그래요 자기 세계에서는 착하고 착해야지 무조건 충성은 어디야 충성 저는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이게 전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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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장 하나 옆에 내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종 종 제가 설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은 좀 더 길게 이제 그럼 어떻게 종으로 사는 것인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일 이어서 오늘 제가 한 시간 설교를 했는데 30분 만에 했어요